520년간 상아시아의 주인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책 너네베 발굴기의 기록입니다. 1817년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아스리아 왕국의 도읍지였던 너네베가 실제로 존재했었는가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전혀 없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아스리아 왕국은 인류 역사상 어느 왕국보다도 오래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듯 오랜 영화를 누렸다는 아스리아 왕국의 흔적은 도대체 어디에 남아있단 말인가. 위에 기록처럼 19세기까지도 아수르의 유적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 아수르 역사가 지어낸 역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최초의 대변역으로 인한 엄청난 과학의 발전으로 종교적 신앙심이 옅어진 수많은 회의론자들은 아수르 이야기에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유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산업혁명과 과학의 발달 정도 가지고 아수르 이야기에 코웃음쳤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 대한 오만한 태도이며 예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 과학이 발달하여 최첨단 지식정보와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한 과학의 정보와 산업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말씀이 없습니다. 19세기 종교적 신앙심이 옅어진 수많은 회의론자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즈음 아수르의 유적들은 세상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기록은 일찍이 로마의 지성 키케로가 역사의 아버지라고 명명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그 언급이 있습니다. 아수르 이야기는 520년에 걸쳐 상아시아를 지배했는데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항쟁을 처음 시작한 것은 메디아인이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가 520년간 상아시아의 지배자였다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기록하면서 페르시아의 두 도시 국가 중 하나인 메디아를 언급하기 위해 아수르를 말했습니다. 아수르의 존재를 드러낸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아수르에 대해 다음의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땅은 비가 적어 씨앗이 겨우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정도일 뿐이지만 강물을 이용한 관계로 작물을 키우고 곡물을 수확한다. 여기에서는 이집트와 같이 강 자체가 밭으로 흘러들어오지 않고 인력을 이용한 두레박 틀로 물을 밭으로 끌어들인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저녁에 걸쳐 이집트와 똑같이 많은 운하가 서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운하 중 가장 큰 것은 항해가 가능하며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겨울철에 해가 뜨는 방향 동남쪽으로 흘러 다른 또 하나의 강, 즉 니노스를 열 안에 끼고 흐르는 티그리스 강으로 들어가고 있다. 아수르의 존재 여부는 영국의 고구학자 레이어드의 1846년부터 약 7년에 걸친 니누에에 대한 발굴로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세상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니누에의 발굴이 초기에는 난항을 겪다가 레이어드가 메소포타미아의 구릉 파는 비법을 하나 배우게 된 것이 발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법은 오늘날까지도 고구학자들에 의해 답습이 되고 있는 비법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보물을 발견하실 기회가 있을 때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수르인들은 궁전이나 신전을 지을 때 우선 평지에 30피트 또는 40피트 높이의 기단을 진흙벽돌로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폐허들은 이 단 위에 남게 되고 바람에 날려온 흙모래가 쌓여 거대한 인공구륭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레이어드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햇볕에 말린 진흙벽돌로 쌓은 기단을 찾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기단이 발견되면 참호는 기단의 윗면과 똑같은 높이를 따라 수평으로 봐야 합니다. 그보다 더 깊숙이 파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여세 동안 삽질만 하던 레이어드가 구름 꼭대기로부터 20피트 약 6m를 파 내려가니 굽지 않은 벽돌로 쌓은 기단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는회의 발굴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비가 종식되고 성경에서 말한 나홈서의 예언이 실제 사건으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가장 많은 기록은 성경에 있습니다. 때문에 아수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학자든지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아수르에 대한 폴 존슨의 연구 기록은 단과 같습니다. 기원전 9세기에 오자 아수리아는 점점 커가고 있었다. 살만에셀의 비문인 블랙 오벨리스케에 따르면 예후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의 조공을 바쳐야 했다. 이를 통해 아수리아의 공격을 무마시키려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아수리아의 진출을 막기 위해 주변의 몇몇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745년에 잔혹한 티글랏 빌레셋 3세가 왕자에 오르면서 아수리아는 제국주의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는 정복된 지역에 대량의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기원전 740년 그의 연대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문화의 의미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는 도망쳐 내게 항복하였다. 모직으로 만든 채색옷, 아마포로 만든 옷을 나는 그의 조공으로 받았다. 기원전 734년에 그는 해안지대를 지나 애국강해까지 진출하여 그곳에 있던 엘리트 계층과 부자, 상인, 기술자, 병자들이 아수리아로 이주되어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참고로 티글랏 빌레셋 3세는 BC 745년경 플루라고 불렸던 일개 병사였답니다. 그런데 그가 정권을 찬탈하여 아수르 왕이 되어 아수르를 일략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티글랏 빌레셋 3세는 기록에 의하면 정복욕이 야수와 같았으며 군사학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티글랏 빌레셋 3세는 시대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최종 목표로는 애국 점령을 꿈꾸었고 애국을 기반으로 지중해 연안국을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공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니누에는 그 성 위로 물이 범람해서 토사가 구릉 위로 20비트나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한 지 약 200년 후에 크세노폰이 1만 명의 그리스 병사들을 이끌고 페르시아 원정을 위하여 그 지역을 지나면서도 그들은 발 아래 니누에가 누워 있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니누에 근처만 해도 1년 이상의 유정을 찾던 레이어드가 구릉 위로 토사를 6m나 파헤치고 들어가서 발굴한 니누에 석은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길이가 13km, 성벽의 높이는 초월에서부터 200피트, 60m 이상, 성벽의 두께는 마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넓이, 5개의 성벽과 3개의 외호로 수비되어 있었으며 니누에 변두리에는 30채도 넘는 사원들이 금과 은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수르는 처음에 너비 160km, 길이 640km 크기의 땅떼기를 소유한 작은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국주의를 펼치며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애국까지,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펠렉스까지 뻗어나가 3200km에 걸친 소아시아와 초원과 사막을 장악하고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2000년도 더 지나 땅속에서 고고학의 도움으로 존재를 드러냈으니, 아수르 제국과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흥미롭고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형박물관과 아수르 유적 이야기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각국의 박물관들을 각자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 가치를 두고 박물관을 찾는다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의 대형박물관이 선두다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제가 다행히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었던 대형박물관은,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현재 약 200만 점 이상 보관,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8년간 영국 유학을 마치고, 영국에 관해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형박물관입니다. 대형박물관에 처음 갔을 때에는, 남의 나라 것들을 많이도 가져다 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의 횟수가 늘수록 유물들의 보관과 전시를 위해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과,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이 유물들을 인류에게 입장료 없이 무료로 보게 하면서, 역사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형박물관을 주로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모시고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손님 없이 마음먹고 공부하려고 대형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형박물관 입구를 지나 왼쪽 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전시물들을 심혈을 기울여 천천히 살펴보니, 전시된 유적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 순서대로 전시를 해놓았구나. 특히 아수르 유적들은 모두 성경의 내용들 그 자체입니다. 현재 대형박물관의 아수르에 관련한 유물들은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한 것만도 1106개나 됩니다. 그리고 대형박물관 지하에는 아직 전시하지 않고 있는 많은 유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 둘째 딸은 영국대학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는데, 대형박물관 지하에 전시되지 않은 유물들도 가끔 들어가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딸의 말을 빌리자면, 지하에 아직 전시되지 않은 많은 유물들이 어메이징 앤 판타스틱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형박물관 홍보유연같이 되었네요. 물론 아수르 유적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도 상당량이 전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루브르 박물관의 아수르 유물들도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유물과 유적이 있으니 성경을 믿으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신화나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미래로 가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미래학자는 역사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미래가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지름길은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속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스틴 헬 레이어드는 아수르 유적을 발견한 영국의 고고학자입니다. 1세기가 지나고 슐레이만이라는 고고학자가 등장해 트로이의 유적을 발견하고 그가 고고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나 슐레이만은 늘 많은 것을 레이어드에게서 배웠고 레이어드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레이어드 덕분에 아수르 유적들은 영국으로 많이 옮겨져갔고 아수르를 공부하기에는 성경과 대형 박물관이 좋은 교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 선지자와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단순히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정도의 요나가 아닙니다. 비록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요나서는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나서에서 사족을 원하지요. 요나서 4장이 끝나면 이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크게 뉘우쳤으며 그 후 좋은 선지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추가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요나서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고 귀한 선지자로 인정하셨음을 뜻합니다. 요나서는 아수르와 관련된 성경입니다. 선민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당시 요나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져 악한 죄 가운데 있고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펼쳐가면서 주변국도를 긴장시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마을 국력이 쇠퇴해가고 있을 때 일본의 야욕을 한국 국민들이 거의 눈치채고 있던 그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북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주시지 않고 오히려 적국 아수르로 가서 그들의 수도 니누의 백성에게 심판을 선고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전하라니 요나가 도망하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라를 사랑하면서도 또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자기 나라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이 기본이지요. 우리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음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요바로 내려가 싹스를 주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몸을 씻습니다. 요나의 다시스로의 반전여행 때문에 큰 물고기가 고생 좀 했지요.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요나는 그 큰 물고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잠시나마 큰 물고기만 또 못한 요나였다고 놀릴 수 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 호텔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닌웨이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서의 교륵에 의하면 닌웨이는 삼일길을 걸을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대충 그것도 아마 살살 전한 것 같습니다. 요나 3장 4절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닌웨이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때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돌아갔다가 살아나온 요나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요즘 말로 미친 존재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그렇게 살살 전했는데 왕과 대신들과 백성이 모두 제 위에 앉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 기도를 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이 정말 절묘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요나를 택하셨나 봅니다. 닌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그 일이 닌웨의 왕에게 들리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닌웨에 선포합니다. 요나 3장 7절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때나 양때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회개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후에 북이스라엘의 오무리 왕의 아들 아합이 극심한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했을 때에도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 번은 아합이 엘리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다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디셉사람 엘리아에게 감격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열한기상 21장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왕의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저 작은 회개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감동하시며 좋아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후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 몸살을 하신 분 같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너네회의 왕과 대신들과 백성이 모두 금식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네회 왕이 말합니다. 요나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네회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너네회의 12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들도 아끼신다는 것이지요. 요나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음 너네회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유대 민족주의자 요나를 통해 아수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아수르는 이후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제국주의의 야망을 저버리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질주를 계속하다가 150년 후 나홈 선지자에 의해 결국 아수르의 멸망 선포를 듣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출래굽한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5년간의 정복 전쟁을 거쳐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라고 일컫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기를 약 300년가량 보내게 되죠. 사사시대는 사무엘을 통해 마감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정 500년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을 기억하면 쉽겠지요. 이스라엘은 500년의 왕정 중 처음 120년은 통일된 한 나라로 40년간의 사울시대, 40년간의 다위시대, 40년간의 솔로몬 시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약 200여 년을 한민족 두 국가로 보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 문을 닫고 이후 남유다는 150년을 더 지내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도 파벨론에 의해 나라의 문을 잠시 닫고 70년간 파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여 년간의 이 시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뉜 시기를 성경은 11기 상과 11기 하 두 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두 권의 책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왔다 갔다 하며 한꺼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공부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제국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민족 두 국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 국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지구상의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즉 11기 상 하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민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 두 권의 역사책은 다위스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역사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의 역사책은 잠시 뒤로 미루고 11기 상과 11기 하 두 권의 책 중에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간 나라를 유지하면서 7번의 쿠테타를 통해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7번의 쿠테타. 이는 얼마나 피비댓네 나는 역사였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9명의 왕의 이름은 남유다는 350년간 다위세 혈통으로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들도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으나 가끔씩 다위세 길로 간 왕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년간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간 안타까운 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1번째 왕 요호 아하스, 12번째 왕 요하스,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기화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의 제23년에 예우의 아들 요호 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11기화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하스의 제37년에 요호 아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부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11기화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몇 명의 예만 살펴보았는데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통치와 반복되는 쿠데타로 나라가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제국주의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인 문화엠이 왕위에 오르자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옵니다. 북이스라엘의 15번째 왕인 살룸을 죽이고 쿠데타로 16번째 왕이 된 문화엠은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국내의 혼란을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은 천달란트를 조공으로 받침으로 자신의 왕위를 튼튼하게 하는 데 이용합니다. 문화엠은 아수르 왕에게 바치기 위한 은 천달란트를 만들기 위해 백성 중 큰 부자들에게 각각 은 53개씩 강제로 빼앗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야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화엠이 은 천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3개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기록된 아수르 왕 불은 폴 존슨이 520년간 상아시아의 주인 아수르 편에 언급한 아수르 제국 초반 BC 745년에 잔혹한 티글랏 빌레세 3세를 말합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티글랏 빌레세 3세에 관한 유력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불왕입니다. 이어 문화엠의 아들이었던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인 부가히아를 죽이고 쿠데타로 18번째 왕이 된 베가 때에 아수르는 더욱 노골적으로 제국주의를 드러내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해가며 백성을 아수르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열한기야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 왕은 그의 외계 노선으로 발빠르게 아람과 동맹을 먼저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힘을 합해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미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동맹보다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이 국가에 더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베가 왕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와의 대적에 앞서 오히려 남유다를 먼저 치기로 하고 쳐들어올 태세를 취하지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당시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급박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쿠데타가 일상이 되어버린 나라 북이스라엘은 18번째 왕인 베가가 또다시 쿠데타에 의해 살해되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 되는데 그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열한계와 16장 7절입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오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군대에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아하스는 요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아람의 수도 다메색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루로 옮기고 또 아람왕 르신을 죽입니다. 이 일은 아수르에게 너무나도 좋은 전쟁의 빌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보아도 조선 말에 일본, 청나라, 러시아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었을 때 작은 빌미 하나로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자신이 아수르에게 보낸 이 편지가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될 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교 문서에 자신이 남의 나라 왕의 신부기고 아들이라고까지 편지를 써보내는 아하스 왕의 굴욕 외교가 정말 보기 민망하지요.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러한 굴욕적인 자료들이 의외로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던 나라들은 이런 재미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엘리아,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와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부분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내용으로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전해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서가 어렵다는 것은 예언서 공부에 시간을 그만큼 덜 투자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아주 쉬운 책은 한 번만 읽으면 대략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책은 스테디셀러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한편 대학에서 학생들이 전공으로 공부하는 책들은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맛이 나는 것이죠. 한 번만 읽으면 다 이해되는 책을 일부러 공부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언서는 공부할 맛이 나는 책입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써서 주신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속에 제국의 역사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워낙 스케일이 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언서를 포함한 성경 전체를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내 이해하지 못할 책을 주실리가 없습니다. 일단 예언서는 그 전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급하실 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공부해야 하는 책입니다. 영어하면 공부, 수학하면 공부, 바로 이어서 생각나듯이 성경하면 공부가 함께 생각나야 합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놀라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보물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푹 이스라엘은 200여 년간 나라를 유지하면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곱 번의 쿠데타를 통해 19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다위세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특히 아왕의 아버지 오무리 왕은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왕인데 그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는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습니다. 오무리는 여호와 무식의 악을 행했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일단 그 시대가 악했다는 증거지요. 오무리 왕과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악정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야만 했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에 아수르는 제국주의의 야망을 꿈꾸며 살만에셀 3세가 유보라데 강을 넘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다메셋과 하맛 3개국의 힘을 합하여 아수르를 견제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다메셋과 하맛의 3개국 연합국은 아수르와 카르카르에서 큰 규모의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3개 연합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아수르는 3개 연합국 중에 북이스라엘 사람 아합이 2000대의 전차와 1만 명의 군사를 보냈다는 사실을 발라와트에 있는 궁전 비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비문은 현재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국들에 비해 북이스라엘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상당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무리와 그의 아들 아합왕 때의 북이스라엘은 경제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때 아합의 부인 시돈의 공주 이세베덴 온 나라를 휩쓸며 바할과 아세라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아와 각을 세우고 엘리아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엘리아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아를 붙잡고 엘리아가 가졌던 영감의 갑절은 가져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간절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구한 두 목수의 영감은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시대가 그렇게 점점 더 악해져가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넙니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두 몫이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자 엘리아가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고 있던 그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들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엘리아와 엘리아가 가졌던 영감의 두 몫을 받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죄악의 길에서 도대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드구아의 목자 아무스 선지자입니다. 아무스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구아 목자 중 아무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아무스는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말하며 회계를 촉구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의 경제 상황은 최상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여름과 겨울에 지낼 별장들을 지어서 더위와 추위를 피해가며 최고급 바산의 소고기를 먹으면서 가난한 자들의 이불과도 같은 거독까지 빼앗아 추운 밤에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면서 선지자들의 말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사명을 가진 호세야 선지자입니다. 호세야 1장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B18세기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는 아무스와 호세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는 B18세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시게 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과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번째이자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공격해오자 호세야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호세야는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면서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이 호세야가 배반함을 보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쌉니다. 열한교화 17장 6절입니다. 호세야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데 사람의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호세야가 왕이 된 지 9년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제국의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침략당한 나라의 사람들을 들여와 살게 합니다. 이것이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 정책입니다. 민족들을 섞어 인구 혼혈 정책을 실행하므로 한 단일 민족이 민족 정신을 형성하여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아예 민족 근원의 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의 혈통이 섞이게 되고 그 새로운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열한기야 17장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아와 하맛과 시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호세야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혹은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시곤 했습니다. 에브라임아 라고 부르신 것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200년 만에 이렇게 나라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에도 손을 뻗어 그들의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의 외교정책과 아수르의 제국주의 이야기입니다. BC 8세기 북이스라엘은 문화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왕들이 차례로 다스리고 있었고 동시대의 남유다는 아하스 히스기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히스기아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기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반기에는 아하스 왕 때문에 무척 고생하고 후반기는 히스기아 왕을 도와가며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하는 일을 합니다. 남유다의 왕은 르호부함을 시작으로 아비암, 아사, 여호사밭,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리아,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리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아, 문화세, 아몬, 요시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공격에서 피하기 위해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외교 노선을 바꿀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친아수르 정책을 내려놓으라 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형제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며 둘째, 결국 아수르와 가까이 하면 아수르의 종교적 영향을 받을 것이 문제될 것이며 셋째, 결국 아수르는 반드시 침략적 속성을 드러내는 제국주의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시는 몽둥이에 불과하다고 아무리 알려줘도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국제 감각과 외교 정책에 선지자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던 것이지요.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이미 허헌하게 뚫고 있는 제국주의의 본질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징조라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놀라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며 징조조차 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이사야가 쏘아붙이듯이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요. 워낙은 데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패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당시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기정사실로 드러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최후 통첩을 했음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북이스라엘의 문을 닫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남유다 그리고 애국과 동맹을 맺으며 아수르의 저항에 보려는 무모한 외교를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 곧 망하게 되기는 하지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돕기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수왕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를 동원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결국 돕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앞서 아수왕이 아수르 왕에게 썼던 편지를 기억하시죠?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남유다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내려왔던 아수르는 그들의 의도대로 그리고 남유다의 요청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자 남유다는 아수르의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 많은 조공을 가지고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야 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말로 적당히 하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기브 앤 리시브가 확실히 있을 뿐이지요. 역대하 28장 21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는 그 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 이사야의 조언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외교 노선을 바꿀 생각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며 그의 아들 히스기아도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만드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가득한 남유다에 아수르의 신들까지 수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몸 가득 받으며 그의 아들 히스기아에게 왕위와 나라의 위기를 함께 물려주고 죽습니다. 남유다는 이후 약 150년을 더 버티다가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 나라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150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의 치명적 실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오 왕의 아들이라 라는 굴욕적인 편지를 썼던 아하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자기 왕실의 것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는 것은 일단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하스가 참담한 일을 또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 외교를 넘어 아하스의 치명적 실수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스 3세를 만나러 다메석에 갔다가 거기 있는 재단을 보고 그 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이 다메석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는 재단을 만듭니다. 왕이 다메석에서 돌아와 재단을 보고 재단 앞에 나아가 재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재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있던 노재단을 새 재단과 여우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그것을 둡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합니다. 열한기하 16장 15절입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재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재단은 내가 죽게 엿줄 이르만 쓰게 하라.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개선식을 거행하면서 남유다의 아하스를 초대했었습니다. 개선식 하면 우리는 주로 로마를 생각합니다. 로마의 개선식은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본 기억이 있기 때문이겠죠. 개선식은 전쟁을 승리로 끝냈을 경우 백성에게 전쟁의 승리를 알리고 전리품들을 보여주며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명예와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때 전사한 군인들을 위해서는 종교적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교를 통해 승화하지 않으면 전사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군의 희생 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경우 개선식은 개선장군이 네필의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한 후에 전쟁의 신에게 참배하고 그 신전의 문을 닫음으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과 전사한 군인 가족들에게 전리품을 주어 그들에게 위로가 될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개선식도 전리품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전쟁에서 죽은 수많은 군인들을 위로하는 데 그 초점을 맞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보기에 그 행사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던지 따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 제정하신 제사법에 무슨 더할 것이 있다고 아수르의 개선식을 흉내낸 것입니다. 아수르의 개선식에 참여했던 아하스가 그곳에서 큰 감명을 받고 돌아와서 한 일은 예루살렘에 아수르 신을 수입하고 아수르식으로 재단을 세우며 아수르 신에게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 앞에 있던 노단을 새로 지은 아수르 신전과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게 한 것입니다. 또 제사장에게 아침번제, 저녁번제, 왕의 번제, 소제와 국민의 번제, 소제와 전제를 모두 아수르 재단에서 아수르 신에게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사장은 아하스의 명령대로 매일 아수르 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실행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몸조 눕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 아하스는 안식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 마음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하스의 눈에는 강대국 아수르 왕이 하나님보다 훨씬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열한기와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높바다를 로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우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사실 레위기에서 주신 제사의 양식은 그 자체로 이미 손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난리를 쳐놓고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아에게 또다시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겠지요.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아의 국방 외교 정책 대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이름의 뜻 자체가 그의 사역의 주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심지어는 3년 동안이나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으로 출근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당대의 지성인이었던 이사야가 그렇게까지 한 것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무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상한 결혼을 해야 했던 호세야 선지자나 눈물로 눈이 상할 정도로 울면서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나 선지자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유다에서 예언한 이사야는 아스왕과 히스기아 왕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의 삶 전체를 바쳐서 말로 몸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예언하며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제국주의를 펼치며 고대 근동을 벌벌 떨게 하던 시대였고 신흥세력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키우며 호시탐탐 아수르를 넘보며 자신들의 시대를 열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 와중에 애굽은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내려는 막바지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친 아수르 정책으로 일관한 아하스왕과 전반전을 치르느라 멋쩍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후반기는 히스기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일에 주력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사야는 또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는데 그의 예언의 내용은 분량이 많아 66장이나 됩니다. 이제 이사야와 국방외교정책 대결을 벌였던 히스기아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아는 25세의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아 왕의 초반기 국가경영정책은 자주국방과 반아수르 친애굽 외교노선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같은 히스기아 왕의 정책들을 비판합니다. 첫째, 자주국방에 대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율법규정 준수에 국가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친애굽 외교노선을 체뢰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대국 중심의 국가경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세계경영을 믿고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외교적 충고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채 반아수르 친애굽노선을 붙들고 있는 히스기아 왕의 자세는 결국 아수르에게 남유다 침공에 대한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아수와 다르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지 않는 히스기아를 아수르가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아가 왕이 된 지 6년 만인 31세대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로 내려와 남유다의 성업들을 하나하나 점령해가면서 차츰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올 기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아는 방백들과 용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의 모든 물건원을 막아 아수르의 공격에서 맞서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말합니다.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에 히스기아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위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듭니다. 폴 존슨의 주장에 따르면 히스기아의 이 계획은 암하리찌들의 비밀스런 지원이 있었고 실로암 터널을 개통하여 기온샘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물저장소까지 물을 끌어들이고 남는 물은 기드론 시내까지 흘러가게 하는 배수로를 마련했으며 이로 인해 만약에 있을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도 대응할 만큼의 충분한 물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1867년에서 1870년까지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고고학자 캐슬런 케나는 이 터널을 발굴하여 역사성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케년에 의하면 물을 끌어들인 거리가 1200규뷔에 달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아는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함과 동시에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아의 야심찬 공사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요다의 모든 강한 성업들을 다 점령하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애워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아가 할 수 없이 그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을 순서대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아수르 왕에게 굴욕 편지 쓰기, 둘째는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 고깔에 있는 응금 바치기였습니다. 히스기아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요다 모든 경고한 성업들을 쳐서 점령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아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담당하리이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아에게 내게 합니다. 히스기아가 이에 여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모자라는 금을 채우느라 성전과 왕궁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기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금 30달란트를 만들지 못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기고 있는지 히스기아 시대의 경제 형편이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다윗 시대와 비교하면 확실히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면서 은 100만 달란트와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더 많이 준비해서 성전 건축에 헌금할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내가 환란 중에 여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넛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열한기상 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또 여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이는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개며 또 정금대접과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쪽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쪽이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인 물건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와의 성전 곳간에 두게 합니다. 다윗은 금 10만 달란트를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여분의 오빌의 금 3천 달란트를 헌금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측근들도 금 5천 달란트를 또 헌금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된 금만 해도 어림잡아 10만 8천 달란트가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였느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줄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모두 줄거이 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만 달리 은 1만 달란트와 노트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아 시대에 아수르에게 보낼 조공으로 금 30달란트가 없어서 성전과 왕궁의 기둥에 입힌 금을 벗기고 있다니 그동안 여러 강대국들에게 빼앗기고 바친 조공이 얼마나 상상초월할 만큼의 액수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히스기아가 진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히스기아 왕이 된 지 14년째인 39세대입니다. 정말 어려움에 처하자 비로소 히스기아가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때부터 히스기아는 본격적으로 이사야의 도움과 조언을 들으며 나라를 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언어천재 랍삭의 무지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아가 왕이 된 지 14년째인 39세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업들을 빼앗아 점령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랍사게에게 라기스로부터 대군을 거느리게 하여 히스기아에게로 가게 합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모 수도 곁에 질을 치고 히스기아의 국내 대신과 서기관과 사관에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랍사게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와 같은 아람어를 말할 수 있으면서도 유창한 유다 방언으로 히스기아의 대신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아의 대신들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다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아의 대신들인 엘레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합니다. 성 위에 백성이 알아듣는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 아람어로 이야기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지금 표현으로 치면 우리 영어로 하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말합니다. 이사야 36장 12절입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랍사게는 히스기아 대신들의 제안을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랍사게는 그의 자국어인 아수르와 당시 근동의 공용어인 아람어와 유다 방언까지 유창하게 말하는 언어 천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 천재 랍사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무지하기가 이를 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더 크게 소리지릅니다. 이사야 3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아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아가 너희에게 여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왁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아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래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혹시 히스기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왁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랍사개가 하는 말을 정리해보면 히스기아가 너희 대신들과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라라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보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시더냐라는 말입니다. 랍사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한마디로 쓰레기입니다. 그가 비록 삼계국어를 능통하게 한다 한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모두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랍사개는 150년 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너뉴외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객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한 역사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 랍사개의 말은 그저 허섭 쓰레기일 뿐인 것입니다. 일찍이 요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음 능웨이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았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쿠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음 능웨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수르 장수 랍사개가 남유다 말로 한참을 떠들었으나 히스기아의 대신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아가 이미 대꾸하지 말 것을 말해 놓았을 뿐 아니라 대꾸할 가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6장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의 죽음에 대한 헤로도토스의 기록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아가 그의 대신들을 통해 랍사개가 한 말을 전해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아는 참담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히스기아 왕이 성밖이 아닌 성전으로 간 일은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만일 히스기아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같았다면 왕의 옷을 계속 입고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랍사개에게 항복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아는 이 사태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3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히스기아가 아수르 왕에게 굴욕적인 편지를 써서 기록으로 남은 것도 있지만 히스기아의 놀라운 기도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아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오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출발했으나 예루살렘에는 도착하지 못할 것이며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라고 자세히 예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내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해하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견고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회의 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하라. 나단히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게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사야 37장 35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수르의 18만 5천명은 모두 죽고 맙니다. 성경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시체뿐이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명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본 즉 시체뿐이라. 폴 존슨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이동하면서 이 사건을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프스도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을 자신의 책 유대 고대사에서 언급하면서 하룻밤에 수많은 쥐대가 나타나 아수르 군의 활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세프스는 랍사계가 이끄는 그의 부대가 전염병으로 인해 큰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신께서 그의 군대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셔서 성을 공격하는 첫날밤에 18만 5천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그 속에는 주의관과 장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주력부대 18만 5천명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군인들이 죽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는의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돌아가서는 자기 아들들에게 칼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국력은 무서운 속도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11기야 19장 35전에서 37절입니다. 이 밤에 여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리수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세리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았또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0년 전에 아수르의 수도 누리웨이는 연하의 전도를 받고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50여 년 만에 아수르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극률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즉 하나님께 중한 경고를 들어야 할 만큼 고장나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홈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누리웨이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나홈 선지자는 누리웨이가 범람한 물로 진멸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누리웨를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라고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나홈 1장 8절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한 물이 바로 아수르 유적의 키워드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강물이 누누에이를 덮어 그 위에 토사가 쌓여 있었기에 누누에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50년 전 요나 선지자를 통해 은혜와 극류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이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는 누누에에 대한 완전한 멸망을 가차없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멸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롭게 할 것도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나홈 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나홈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를 고칠 수 없고 아수르가 망했다는 소식에 모두들 손뼉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아수르로 인해 고통받지 않은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국의 말로입니다. 나홈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수르 제국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빛이 609년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게 아수르는 수백 년을 이어온 상아세아의 주인자리를 완전하게 내주어야 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너너웨이는 빛이 612년 이미 바벨론에게 함락되었고 하란으로 수도를 옮긴 아수르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빛이 610년 하란까지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을 계승할 야심을 품고 아수르 패잔병들과 함께 바벨론을 대항하려 했던 애굽의 바로 누구가 빛이 609년 하란을 재탈환하려다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빛이 609년 제국으로서의 깃발을 완전히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무섭던 아수르의 왕들도 모두 사라지고 아수르 왕의 마지막 모습은 왕궁에 불을 질러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비겁함 그 자체였습니다. 나홈의 예언대로 아수르의 멸망은 고대 근동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박수를 칠 만큼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오랜 세월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지배 민족들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아수르 왕들의 어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수르 나시르팔 왕은 지문 잔인하고 전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온 천하의 왕이며 굴복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짓밟아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살만에 세르 왕은 자기 자신을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라고 칭했으며 티글랏 빌레셀 왕은 내 손은 마흔 두 개 나라들과 그 왕들을 정복하였고 그들을 강력한 내 통치하에 눌러놓았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사레리브 왕은 자기 자신을 공포로 몸을 감싼 힘이 센 영웅이라고 했으며 에살 핫돈 왕은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꺼질 줄 모르는 불이며 적군의 땅을 몽땅 파괴해버리는 가차없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파니팔 왕은 자기 자신을 들판을 피로 가득 채우는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아수르 왕의 어느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삼천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룰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그 후 바벨론에 의해 이미 점령되어 있던 아수르의 수도 느리웨이는 나훔의 예언대로 홍수로 물이 범람해 도시 위로 육메타나 토사가 쌓여 빛이 609년부터 AD 1846년까지 2450년 이상 그 존재를 깊은 땅 속에 묻어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통치자 다윗과 아수르 왕들의 어록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입니다. 아수르 왕들은 교만하고 잔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하나님 나라의 종임을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섬겼습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을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라고 했으나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이며 나는 주의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굴복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짓밟아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었느니라 라고 교만했으나 다윗은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리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제국 경영 키워드는 경계였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려 혼혈족도를 만들어 각 민족의 독특성을 소멸시킴으로 반란의 근원을 도려내 그들의 제국을 영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 예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심해지자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 사용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과 거주의 경계는 대제국에 의해 재편성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주의 경계를 이미 태초부터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고유한 각 민족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아수르 민족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아수르 민족의 경계를 넘지 않으려는 요나를 설득하셔서 아수르의 수도 너누에로 보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므로 너누에의 12만 명의 생명과 가축들을 살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경계를 넘어야 하는 것은 제국의 말 발굽이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남요다로 공격해 올 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가 사마리아까지는 정복했으나 예루살렘까지는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육과 맺은 언약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의 경계는 사마리아까지였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거주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배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경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욕기 3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굴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의 그의 몽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능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 쓴 즉 누가능이 그것을 돌이키리야 인간 삶의 경계를 제국이 정하지 못합니다. 거주의 경계뿐 아니라 바다의 경계도 시간의 경계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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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